DJ는 평생을 호남목포를 근거지로 정치를 해왔고, YS는 평생을 부산을 근거지로 정치를 해왔고, JP는 평생을 충청을 근거지로 정치를 해왔습니다. 그런데 그분들에게 왜 수도권에서 출마하지 않느냐고 시비거는 일을 본 일이 없는데, 수도권 강북에서 주로 정치를 하다가 대구시장으로 하방한 나를 두고는 걸빛하면 시비를 거는 못된 심보를 보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. 시비를 위한 시비, 트집을 위한 트집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. 선출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도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태구시장 당선되던 날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방송사, 못된 앵커가 고약한 심보로 묻는 질문을 들으면서 네가 한번 출마해봐라, 태구시장 되는 일이 그리 쉬운가 하는 대답을 할 뻔했습니다. 태구시장 당선되던 날 인터뷰를 하면서